김은 먹기 간편하고 맛도 좋을 뿐 아니라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고 먹으면 놀라운 김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력 회복. 놀랍게도 김에는 베타카로틴이 당근보다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꾸준히 김을 섭취할 경우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해서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예방해 줍니다. 둘째, 혈압을 떨어뜨린다. 신체에 염분이 많아질 경우 혈관이 수축되게 되는데 김은 혈압을 떨어뜨리는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 유지를 도와주며 이로 인해 뇌출혈, 고혈압, 뇌경색, 심근경색, 신장기능 저하 등 각종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셋째,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김은 콜레스테롤 및 담즙산의 합성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 대장에 있는 발암물질을 흡착, 배설시켜 대장암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넷째, 골다공증 예방. 김에 풍부한 칼슘은 뼈와 이에 형성해 필수적인 성분으로 아이들의 성장 발륙을 돕고 갱년기 이후 여성의 골다공증과 고려나증을 예방해 준다고 합니다. 다섯째, 건망증. 치매 예방. 김에는 건망증과 치매 예방에 좋은 효능이 있는 비타민 B1, B2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비만 예방. 김의 성분에는 단백질이 10%, 당질이 30에서 40% 칼륨, 칼슘 요오드 등의 무기질이 나머지를 차지합니다. 김에 함유된 당질의 주성분은 식물성 섬유질로 칼로리가 전혀 없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항암효과. 김에 풍부하게 함유된 포피라는 김에만 들어있는 생리활성 물질이자 식이섬유의 일종입니다. 포피라는 장 활동을 원활하게 만들고 배변을 도우며 유독 성분이 장내 머무는 시간을 줄여 대장암의 발병률을 낮춰준다고 합니다. 이런 효능들로 인해 자연적 세포 사멸을 유도,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해 줍니다. 여던번째, 변비 예방 및 치료. 김에 풍부한 알균산 성분은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예방 및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필원으로 인물 검색 부탁드려요.